마지막 포기 포기 진심이요? 예, 허름 그만 싫어 허름 한 번만 더 야, 뭐 힘든 말을 하시네 아니, 다 아쉬워 우리 준비해라 올라가야지 아, 대단하네 준비 올라가 어, 뭐 막 귀엽고 나 막... 야... 하하하하 남자의 이별 남자의 이별 아, 남자의 이별요? 인기 살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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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도 길이 잦은 여과가 나이오 그리니든 그리니든 단골에 지속되게 요다양 방안하지마다 사나이니든 여과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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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함께 사랑한다 나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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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